그 새끼 나온 거 알지? 기대해라.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시 쳐놓을 테니까. 이게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같아요.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. 그 새끼 출소하자마자 이틀 만에 3명 짝살났어. 생사람 잡고 있는 거 잘 아시죠? 급할수록 돌아가야지. 이 시간부터 계속 미행하고 현장에서 공부한다. 신이 죽었기 때문에 괴물이 필요한 거야. 많은 경우 있잖아. 한 번 할 수 있겠냐고. 당연하지. 1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. 문어 아 은하 은하 은하